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발전시키는 국내 첫 특별연합이 출범했습니다. 이채일 국민의힘 울산시장 예비후보가 사퇴와 함께 김두겸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윤두환 전 의원도 국구청장 예비후보를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경제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울산시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검도 공개적으로 이른바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발전시키는 국내 최초의 특별연합이 출범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부산과 울산, 경남의 기자들이 차례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울경 메가시티 행정규약안의 국무회의 통과 소식과 의미를 부산의 윤파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정부청사에서 부산, 울산, 경남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부의 규약한 승인과 동시에 인구 776만 명의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했습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기 위한 국가 주도의 첫 번째 특별 지자체입니다.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부울경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제 특별연합의 이름으로 국비를 따내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사무 21개 분야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시청과 도청, 중앙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하나의 청사에 모여 일하게 됩니다. 각 시도의원으로 연합의회를 설치하고 이들이 시도지사 가운데 연합장도 뽑습니다. 그야말로 거대하고 새로운 지자체가 탄생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불경 특별연합이 조기에 정착되고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이 이양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사무 개시일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경계를 허무는 1시간대 생활권을 위해 초광역 교통망 만드는 게 첫 번째 과제가 될 겁니다. 2040년에는 인구 천만 명, 동북아 8대 메가시티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세 지역은 특별연합을 제2의 수도권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 서울에 대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불경 메가시티의 성공 여부에 우리나라 균형발전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특별지자체로서 법적 자격이 부여된 건 불경 메가시티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 사례입니다. 인구 천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나라보다 10년 앞서서 특별지자체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산의 류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체 인구의 50%가 몰려있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범된 불경특별연합. 가까운 일본에서는 오사카와 교토를 중심으로 간사이 광역연합이 출범해 12년째를 막고 있습니다. 2,100만 명. 일본 전체 인구 수의 16.7%를 차지합니다. 불경특별연합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의 15.3%로 비슷합니다. 간사이 광역연합은 지진과 태풍 등 광역 방제뿐만 아니라 옛 일본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관광산업도 함께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 열리는 오사카 세계박람회 유치도 간사이 광역연합이 공동 유치전을 벌여 얻어낸 성과입니다. 독일은 이미 38년 전 광역연합이 출범했습니다. 6개 자치단체가 한데 모인 슈트트가르트 광역연합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구 수 전체 240만 명. 독일 내에서 세 번째 많은 수치입니다. 초광역 교통망 계획 수립과 산업 인프라 구축 등 7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불경 메가시티 그리고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과 가장 큰 차이는 광역의회 구성이 주민들의 직접 선출로 이뤄진다는 겁니다. 불경 메가시티의 중심 사무가 광역 교통망 관리인 점은 독일과 같고 연합의회 구성은 일본의 모델을 따왔습니다. 어떤 사물을 중심으로 대형책을 준비를 했느냐. 그걸 좀 참고를 하면서 협력을 해나가는 모형들. 그다음에 재원을 마련하는 모형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인구 천만 명 시대를 대비하는 불경 메가시티. 동북아 8대 메가시티 구축을 통해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 등 메가시티를 추진 중인 다른 지역의 도화선이 돼 첫 출발선에 섰습니다. MBC 뉴스 류잼미입니다. 동남권 메가시티가 재기능을 다하려면 새 시도를 원활히 오갈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이 충분히 마련돼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광역철도 조성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도로망 확충과 광역버스 도입 등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울산에서 유희정 기자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이 가장 공을 들이는 교통기반시설 조성 사업도 이 같은 철도망 구축에 집중돼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데도 지역 간 이동을 위한 광역철도는 없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광역급행철도망을 만들어 새 시도를 1시간 생활본대로 연결하는 게 목표입니다. 무궁화나 KTX 이런 것보다는 분명 시간 걸리지만 저희 같은 학생들은 사비도 좀 적고 이러니까요. 저렴한 가격으로 금방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건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 현재 태화강력이 종점인 동해선 광역전철을 최근 인구가 급증한 울산 북구까지 연장해 접근성을 더 높일 예정입니다. 또 부산 노포에서 양산 웅상, 울산 웅총과 신복을 거쳐 KTX 울산역을 연결하는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와 여기서 양산 북정과 물금, 김해 진영을 잇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까지 연결되면 김해와 울산 간 이동시간은 기존 135분에서 37분으로 3배 넘게 단축됩니다. 여기에 현재 조성 중인 부산 도시철도 양산선과 향후 계획이 잡혀 있는 울산 도시철도까지 연결되면 사실상 새 시도를 잇는 순환 노선이 만들어집니다. 도로망 확보도 계속되고 있어서 부산과 경남 김해를 잇는 미음 가락, 동김해 식만, 초정 화명 광역도로 등이 조성됩니다. 경남 서부권과 울산을 연결하는 함양 울산 고속도로도 오는 2024년 완전히 개통되면 4시간 수준이던 기존의 이동시간이 1시간 30분대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같은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은 훨씬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에 확정된 특별연합 규약에서 초광역철도와 도로망, 대중교통망 구축 사물을 단일 지자체가 아닌 특별연합 차원에서 통합 추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와 광역간선 급행버스 체계 구축과 운영 사물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직접 처리합니다. 이에 따라 새 시도를 잇는 직행 좌석버스나 시외버스 도입 사업 등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첫 발을 뗐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청사를 어디로 할지, 연합의장은 누가 할지부터 지자체 세원 마련까지 갈 길이 먼데요.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경남에서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질적인 사무처리 개시일은 내년 1월 1일. 앞으로 남은 8개월 동안 사무소 위치를 정하고 의회 구성과 장을 선출하는 등 실무적인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가장 큰 관건은 사무와 예산의 확보입니다. 규약안엔 국가위임사무와 자치단체 이관사무 등 21가지를 특별연합사무로 규정해놓았지만 국가위임사무를 더 확대하고 구체화해 특별연합만의 고유 사무를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일 시도관할 범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기능을 국가가 수행하고 있었는데 특별자체를 통해서 광역사무도 지역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과세권이 없는 특별연합의 경비는 부울경이 되는 분담금과 국가보조금 등으로 운영됩니다. 조세특례제도 등을 통해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받는 등 분담금을 줄이고 수입을 올리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분담금 구두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었어요. 지역 정착성이 굉장히 강한 조세. 이걸 이전을 하든지 국세 지방에 이양을 하든지. 하지만 무엇보다 부울경의 협력과 신뢰가 선행돼야 합니다. 특별연합 출범 전 의원 정수와 사무소 위치 등으로 한 차례 갈등을 겪었던 만큼 부울경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익 공유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완성됐을 때 부울경이 하나가 이익이 전체적으로 공유된다는 그런 것들을 상지를 하고. 추진 2년여 만에 출범하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성패는 앞으로 남은 과제를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실질적인 준비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해상풍력발전 확대는 국가에너지 수급 상황과 다른 발전 에너지원들과의 비중을 고려해 정의하며 해상풍력발전 자체의 경제성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에너지 주권 차원에서 해상풍력발전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도 인수위 내부에 있다며 해상풍력발전 확대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이 울산과 동남권 지역의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지역의 대규모 일자리를 제공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과 북구청장 선거를 놓고 경쟁을 벌이던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잇따라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두겸 후보를 지지하며 울산시장 당내 경선 후보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중앙정치 경험이 없는 김 후보의 부족한 점을 자신이 보완해 울산을 발전시키는 데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며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으로 북구청장 선거에 도전하는 윤두환 전 국회의원도 보도 자료를 통해 당내 경선 후보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부로 이채익 김두겸 또 김두겸 이채익 이 두 사람은 울산시장을 분담하여 함께 공동울산시장을 이룬다는 각오로 필승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4분쯤 울주군 온산읍 무림 PMP에서 황화수소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1명이 가스를 마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 보일러 튜브 교체 작업 중 연소 가스가 넘어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방검찰청도 공개적으로 이른바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주영 울산지검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운의도 없이 단번에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상정되면 차후 지검장 회의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고 북산동 인근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 터 파기 작업으로 인한 흙먼지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 현장에서 날아온 흙먼지가 일대에 차량을 뒤덮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해당 공사 현장에 지난주 관련 민원이 접수돼 현장 점검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방진벽 설치와 살수 시설 운영 등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1부는 술을 마시다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동생을 홧김에 때려 숨지게 한 친형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30대인 친형은 지난해 5월 새벽 울산의 자세네 집에서 홧김에 동생을 넘어뜨리고 머리를 발로 차 뇌출혈로 치료를 받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형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노조가 조선업에 이주노동자를 충원하겠다는 법무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단기 이주노동자 채용은 국내 숙련기술자 단절 현상을 발생시킨다며 일본의 조선소가 값선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다 몰락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조선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와 관련된 특정활동 비자 요건을 대폭 개선해 외국 인력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서 직원들이 인터넷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길 잃은 반려견을 주인에게 인계했습니다. 남부 소방서는 지난 16일 밤 9시쯤 옥동 119안전센터에 유기견 신고가 접수됐고 통상적인 업무 지침대로 유기견을 보호센터에 넘기는 대신 실종 동물찾기 앱과 중고거래 앱을 활용해 주인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울산시 산하위원회가 67개 증가해 196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에 따르면 민선 7기 첫 해인 2018년에 위원회가 18개, 2019년에는 14개, 2020년 12개, 지난해 23개가 늘어났으며 임명된 위원은 1184명에 달합니다. 또 2개 이상의 위원회를 겸임하고 있는 위원은 37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 지역 초단기 일자리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주 1시간에서 17시간 이하 일자리 취업자 수는 4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에 시작된 1983년 이후 3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로 안정된 일자리로 분류되는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자는 오히려 4.5% 감소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윤수미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절기 고구입니다. 고구에는 봄비가 내려 곡식들을 기름지게 한다고 하는데요. 수요일인 오늘은 비 소식 없이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울산의 현장 기온은 12도, 한낮 기온은 25도까지 올라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해 따뜻하겠지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은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연일 대기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불 위험이 높은 만큼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쓰레기 소각을 삼가주시고요. 등산하실 때 인화성 물질은 휴대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동남권 하늘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 상태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죠. 현재 경주는 5도, 울산 12도, 부산 15도로 출발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부산이 23도, 울산 25도, 경주는 28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